안녕하세요! 소스도 유特닭소스 준타이예요 장 Suggestion 따로 고춧가루 오늘의 영상은 정말 더 맛있어요. 오늘의 영상은 사실 이 내용이 맞지 않네요! 오늘은 네이버스의 소스에요! 생크림 시원한 맛 빼냄새 이거요?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숟가락은 알짱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바삭바삭 세계를 먹으면 좋은 점이 되어있어요 소스도 더 맛있었어요 오늘의 사이은 달콤한 맛 상큼한 맛 달콤한 맛 맛있어요 이건 달콤하고 달콤해요 이건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한 달콤한 맛 바삭바삭 사과맛 초콜릿 오징어 오징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이건 쫄깃쫄깃 파삭 바삭바삭 톡톡톡톡 고기 치즈가 아름다워요 치즈볼 바삭바삭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한 번씩 먹어볼까요? 입안은 매콤한 선긋한 채소 특삭한 채소 한입은 믹스왕의 청소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토마토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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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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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한 맛 소금 새콤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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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한 와인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하고 매콤해요 바닐라 마늘 마지막은 고소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맛있다